그러면 너무 보이잖아 근데 어디서 나온 밈인 도네이션 플리즈는? 그냥 내가 한 건데 아 그래? 어 그렇구나 나 자꾸 피방 갈 때마다 자꾸 스스도 들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도네이션 플리즈 계속 하고 있어 그거 아와드 못함 오 개 신기해 오 이게 아론이구나 아 아론이 좋은 것 참고로서는 지금 이 아론이 처음입니다 을아야겠다 뭐야 일배율 이거는 그냥 가만히 쓸 때야? 일배 카운 줄 저런 피시드론 있어요 피시 조심 피시드론 깼음? 아뇨 못깼음 어 깼어요 아아 맑뱅님 그거 여기다 까는 게 나 여기 수리아 있으면 어차피 존나 유심히 볼 거 아니야 어 흐흐 이중 트랩 바보같은 아론이는 오늘도 로미얼 나간다 어? 벌써 소리가 들리는데? 어 여기 여기 어 퓨즈 박는다 아 내 덧 야발 그냥 바로 2층 들어가는 거네 응 진이 바로 할 줄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 채소불 블리츠도 있다 아론이 언제 복구되니? 일단 양쪽 계단에서는 딱히 소리 안 들리는데 카메라 북쪽 천문관 출신 쪽 대단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오케이 어 어디 깨는 소리 났네 어 퓨즈 어 소리 나네 여기 1층에 뭐 있다 지금 소식 없으면 사우스 로신이 말하는 거 같은데 그니까 저쪽에서 맑뱅님 밑에 내가 있어 퓨즈 들어왔어 퓨즈 블리츠 들어왔어 모핑 모핑 퓨즈 저쪽으로 오나봐요 오케이 블레츠따우 화이트 어! 여기 들어왔다 비 반대편에 또 들어왔어 슬래치 죽었之前 오케이 오케이 φ означ 오 Ras 칼리 천문 관측실 쪽에 칼리 화장실? 신문! 아 뭐야 계단에 있어서 신문이 자, 칼리 명령이다 아 나갔다 가봐라 도망쓰다다가 지신 네트가 반동생 아 개꿀 개꿀티 아 개꿀티 아 나갔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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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헤드 하루베리